계수가 있긴 한데 0 하고 3 하고 마이너스 3 근으로 가지는 그냥 평범한 3차함수 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에서는 fx 를 데려오고 다른 구간에서는 뭐 어떻게 하세요 니까 요거 먼저 좀 그려 볼게요 마이너스 3 에서 부터 왼쪽은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요쪽으로 얘가 3차함수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내려와서 이런 정도고 극대가 되는 거랑 극소가 되는 점은 여기가 1 대 루트 3 대 요거 만나는 점까지 2이 될 거니까요 1 대 루트 3 만 찾아보면 극소 되는 것은 루트 3 일 때랑 극대 되는 것은 마이너스 루트 3 일 때랑 이거는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뭐냐 그러면 k 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k 에다 1 넣어볼까 k 에다 1 딱 넣었더니 그 다음 구간이 3 에서부터 9 까지는 3 에서부터 9 까지는 오른쪽으로 6칸 땡기긴 땡기는데 원래 있던 함수를 k 에 1 넣었으니까 2 분의 1 로 줄여서 땡기세요 입니다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6칸을 땡기긴 땡길 건데 2 분의 1 줄여서 땡기세요 니까 간격은 똑같아요 6칸 땡길 거라서 요거 반만큼 줄이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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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는 뭐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2 넣어 보면 구간 그대로 6칸 밀렸구요 fx 를 12 만큼 땡기긴 땡길 건데 이게 2 분의 4 분의 1 아닙니다 3 분의 1죠 원래 함수에 대해서 k 2 넣었더니 3 분의 1 그래서 여기에서 2 분의 1 여기에 대한 3 분의 1 그래서 얘보다는 조금 절반까지는 아닌 요정도 느낌으로 요런 함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3 여기가 6 9 여기가 12 15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어려운 개념 아니잖아요 요거 구하고 갈까요 요거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는 fx 에다가 요거 넣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f 에다가 여기다 봐봐야 되겠네요 f 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대입해 보면 3 분의 2 루트 3 이건 합차로 하면 마이너스 루트 3 제곱이니까 3 빼기 해서 마이너스 6 플러스 6 2 4 3 12 12 네요 요 값은 12 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2 값이에요 12 에 대해서 여기는 2 분의 1 갔으니까 얘는 6 분의 1 인거고 여기에 대해서 3 분의 1 줄었으니까 4 가 되는 거고 요 다음에 올라가는 값은 2 분의 1 3 분의 1 4 분의 1 이니까 얘가 3이 되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자 이런 상황입니다 요 그림 쳐다보면서 y n 이랑 y n 이랑 이 전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a n 이라고 할 때 n 을 1 부터 12 까지 좀 변화를 주어 보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1 이면 요거 쭉 아래로 가겠지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가봅시다 10 이면 어떻게 될까 n이 12일 때 만나면 교점의 개수는 1개죠 10이 이렇잖아 11이 되면 2개 그럼 언제 바뀔까 극대값 만날 때마다 뭔가 개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극대값 변하는 걸 좀 적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극대를 적어볼게요 첫 번째 극대값은 12 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으로 주니까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4가 될 거고 그 다음 3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5분의 1을 곱할 거니까 얘는 5분의 12가 되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7분의 12가 되고 12번째까지 가게 되면 얘는 12로 나누게 되니까 마지막에는 1이 될 겁니다 12번째 극대값일 겁니다 요거를 쳐다보면서 A12부터 역으로 살리는 게 나을래 A12의 값은 1개죠 얘랑 만나는 거 언제까지가 2가 될까 A11에서부터 A11에서부터 A7까지는 확실히 2개가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 6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A6은 여기에서 이거 선지 3개죠 얘는 3입니다 그 다음에 A5는 A5는 여기 그림에서 바로 보면 6하고 4 사이 지나가니까 4개가 되고요 그 다음 A4는 여기 극대값이 있으니까 여기 극대값이 있으니까 5개 돼 A3은 여기 또 있는 3 7개 돼 A2는 이게 몇 번째지? 극대 첫 번째, 극대 두 번째, 극대 세 번째, 극대 네 번째, 극대 다섯 번째, 극대 여섯 번째, 볼록이가 지금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들이랑은 교점이 2개씩 생겼다는 소리죠 2개 생기고 여기에서 1개 생겼어요 그래서 5개에서 2개씩 생기고 여기에서 성으로 1개 생겼으니까 11개겠죠 얘는 11개입니다 그 다음 A1은 여기가 마지막에 1개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개의 꼭대기랑은 전부 다 2개씩 만나다가 마지막에 얘랑 1개만 딱 만났죠 그래서 얘는 23개가 되겠네요 이거 눈에 보이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물론 이건 2를 여러 번 해줘야 되고요 다 더하는 게 답입니다 이해 되겠죠? 그래서 그래서 더해 보면 얘가 64가 돼요 더해 보면 얘가 64가 돼요 더해 보면 이 집에 가깝게도 몰라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요 이렇게요 조금 어려이가